여러분 짜장 좋아해? 아니 그럼 뭐 좋아해? 짜봉! 생명 전통의 최고의 맛 고집하는 서울마포구 아연동 중화반전 짜봉 뼘가게 짜장면은 짱장해 사과 공짜! 양파 공짜! 저깡가지 공짜! 인심 좋기로 손난 우리 왕사장 소림사에서 설거지 했던 주방장 번개 배달 순삼이 바라바라바라밤 철가방이 나가신다 중화반전이 간다 열나게 벗고 지지고 뒤지고 벗고 뒤집어준고 더 지지고 또 벗고 한 번 튕겼다가 후들팔고 열나게 지지고 벗고 벗고 지지고 흔들어주고 더 지지고 또 벗고 두 번 튕겼다가 후들팔고 중화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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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